세계 경제에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은 오늘도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.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,200점 사원까지 올랐습니다. 환율이 장중 1,2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환율 급등에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장중 2,900선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코스피는 1.35% 하락한 2,916.38로 장을 마쳤습니다.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 속에 지난 6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. 시가총의 길이인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6만 원대로 내려앉는 등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. 유가 인상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 우려, 중국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들은 단기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.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상에서 돈을 빼가게 되는 경우에 주식 가게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하는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연 0.75%로 동결했습니다.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%대 높은 수준이라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물가 인상을 동반한 경기 침체,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견실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